안녕하세요 천안아저씨에요 오늘 다룰 주제는 2019년 4월 셋째 주에 저희 한의원 교통사고 치료 뉴스에요 원래 소재별로 분류를 해서 같은 주제 영상을 한꺼번에 집어넣으려고 늘 메모를 해놓는데 그 메모지를 자꾸 잃어버려서 문제네요 비올때마다 우산 하나씩 잃어버리고 집에가서 바가지 긁힌 아저씨 티를 내는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모아서 주제 무시하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새 소식을 나열하는 메모처럼 만들라고 해요 사실 그나마도 자꾸 잃어버려서 4가지 안건밖에 없네요 첫번째 합의금 소식 합의금 얘기를 꺼내면 크게 두가지 반응이 보여요 한가지는 에이 그건 너무 적다 이런 반응 또 한가지는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반응 그래서 늘 예시만 들어드리고 있는거에요 참고하시라고 현실은 이렇다고 전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전 이제 환자분들에게 합의금을 얼마 받으셨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합의금에 정보 쌓이는 속도가 예전보다는 느려요 그래도 환자분들이 먼저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이번달에는 환자분들 중에 두분이 합의금 얘기를 해주셔서 그걸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한분 이분은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98만원을 제한받으셨대요 이게 참 마케팅 심리학적으로 재미있는 액수죠 끝자리가 8이나 9로 끝나는 금액은 할인이라던가 혹은 깎는다라는 이미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마트나 홈쇼핑에서 예용되는 숫자인데 물건 판매도 아니고 합의금 제의하는데 98만원이라니 마치 난 니 합의금을 100만원에서 2만원 깎아서 주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이상한 98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한 건 추측이긴 하지만 이런게 아닐까 생각돼요 난 98만원을 불렀다? 그거 받아주면 그냥 감사할 다름이지 만약 흥정을 할 생각이라면 절대로 100만원을 넘기기 싫다는 인상을 주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줘라 따라서 내가 100만원을 넘겨서 준다면 무조건 승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줘라 이런 의미였지 않을까 생각돼요 실제로 이 환자분은 98만원은 너무 적다 120만원을 달라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숨도 안 쉬고 바로 콜 어차피 120만원 정도는 주려고 준비 중이었을 거예요 다른 한 분 보험사에서 180만원을 줄 테니까 합의해달라고 했대요 이분도 12등급 환자에요 12등급 부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180만원 정도를 선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환자분은 나 아픈 걸 생각하면 180만원도 적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아플지 모르겠는데 지금 합의 생각하기는 싫다 라면서 거부하셨대요 나중에 얘기하자고 참고삼아 이분은 사고 난 지 거의 반년된 분이에요 두 번째는 교통사고 춘화회법 얘기에요 예전에 다뤘던 거랑 같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느날 교통사고 추진 환자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이미 다른 한의원 두 군데를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진단상으로는 춘화회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실수를 했는데 환자분이 놀라세요 전에 다녔던 두 군데 한의원에서도 춘화회법을 받으셨대요 근데 춘화베드 위에 올라가서 한 5초쯤 쿵쿵 소리 나게 하더니 춘화회법이 다 끝났다고 했다면서 원래 교통사고 춘화회법을 이렇게까지도 해주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긴 해요 그래도 뭔가 이상해서 환자분 춘화회법을 조회를 해봤더니 이분은 교통사고로 춘화회법을 받은 전상기록이 아예 없어요 춘화회법 시술은 실시간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다른 한의원에서 춘화회법을 몇 회나 받았는지 즉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환자분의 춘화회법 시술은 영회라고 조회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환자분이 앞서 다녔던 한의원 원장님들 모두가 보험사에 춘화회법 비용 청구를 안 하신 거예요 추측이긴 하지만 진단을 위해서 촉진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것만큼은 꼭 건드려야겠다 싶은 그런 부분이 보여서 비용 무시하고 그냥 해주신 걸 거예요 환자분에게도 비용 청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보험사에도 청구하지 않으신 거죠 그냥 꼭 필요해 보여서 해준 거니까 그래서 전상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앞서 두 한의사가 춘화회법을 간단하게만 해줬는데 너는 왜 춘화회법을 제대로 해준 거냐 저는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래 춘화회법을 하는 한의사예요 환자의 골격구조를 여기저기 뜯어보는 습관이 있으니까 춘화회법을 해야겠다고 판단하는 환자 비율이 남들보다는 높겠죠 이 환자분은 분명 촉추부 전체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골반이 여기저기 비틀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저라고 해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무조건 춘화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굳이 광범위한 춘화회법이 필요해 보이는 게 아니라면 저도 다른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춘화 시술만 간단하게 할 때도 많거든요 물론 저 역시도 이렇게 간단하게만 한 춘화회법 시술은 보험사의 시술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요 요약하면 교통사고로 춘화회법 시술을 간단하게밖에 안 받으셨다면 그건 그 한의원 원장님이 그냥 해주신 걸 거예요 세 번째 교통사고 환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전부터 다루려고 했다가 자꾸 잊어버리는 소재인데 이걸 제대로 하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려고요 가끔 교통사고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한약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 라면서 미안한 표정으로 한약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약 치료의 거부는 본인의 권리죠 혹시 제가 돈을 못 벌까 봐 그게 미안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더더욱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통사고 한약은 약제 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침 두 번 맞는 것보다 순익이 적어요 한약은 양약처럼 10원 단위로 재료비를 들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겨우 그 정도 이문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할 한의사는 없으니까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자동차 보험사가 대단한 게 책정된 한약 비용이 아주 교묘해요 동물성 약제만 제외시키면 좀 고가의 재료라도 자유롭게 한약을 처방할 수 있고 나중에 세금을 떼더라도 절대 손해는 안 보겠다 싶은 정도 딱 그 정도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저도 초기에는 그람 단위로 원가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하더라도 절대 한의원에 손해는 안 되겠더라고요 교통사고 한약 처방으로 돈을 벌 생각이면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원가를 확 줄인다던가 하여튼 뭔가를 해야겠죠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냥 손해는 안 보는 게 확실하다 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오히려 마음은 편해지더라고요 굳이 원가 계산 안 해도 되니까요 교통사고 치료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 와보신 분들은 이미 경험해 봐서 아시겠지만 싫다고 하는데 꼭 드시라고 강구한 한다든지 첫날 와서 치료받고 집에 돌아가는데 강제로 안겨 드린다든지 이렇지 않아요 교통사고 한약에 대한 소재는 언제고간에 다시 좀 제대로 다룰 생각이라서 좀 중복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네 번째 장기 치료 환자의 독특한 상황 어떤 환자분이 보험사 담당자랑 얘기를 했대요 나 치료 횟수를 정해놓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사고 초기에 바빠서 치료를 잘 못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나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일주일에 두 번만 나오라고 하더라 이거 늘려줄 수 있느냐 이렇게 보험사에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되고 한의원 세 군데를 정해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치료를 받아라 그럼 된다 일주일에 두 번씩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매일 치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알려줬대요 와 이건 정말 의외에요 보통은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줄 리가 없죠 보험사 재정의 손해잖아요 심지어 피해자가 이렇게 미리 알아서 여러 군데 병원을 동시에 다니고 있으면 그걸 빌미로 지불 보증을 중단시키고 소송 가는 담당자도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얘기를 해주다니 전 완전히 처음 보는 상황이라 아직도 판단이 잘 안 돼요 혹시 그렇게 유도해놓고서 그걸 꼬투리 잡아서 지불 중지시키려는 꼼수인가 라는 상상도 해보는데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보자면 음... 요즘 이런 댓글이 달린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들도 사람입니다 양아치고 사기꾼이지만 그들도 분명 사람입니다 이건 마치 어렸을 때 어머니가 처세술 교육을 해주시면서 늘 강조하시던 내용하고 닮아있는 글이에요 맞는 말이죠 보험사 담당자들도 사람이잖아요 피해자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가 너무 아파하는 게 보이고 합의금 협상에 유리한 입장이 되어보려고 연기하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아파하는 피해자의 처지가 불쌍해서 뭔가 문제될 만한 상황은 자기 선에서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렇게 병원 여러 군데를 번갈아 다니라고 코치해 준 게 아닐까 그런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어요 저도 처음 보는 상황이거든요 잘 모르겠는 상황인데 환자분한테 거기 말 듣지 마시고 일주일에 두 번씩 우리 한의원에만 오세요 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요 근래에 상황을 적어놓은 메모지를 두서없이 읽어봤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메모가 좀 쌓일 때마다 그때그때 교통사고 근황을 적어볼까 해요